전체 단락 5개 저는 읽으면서 번호 매기도록 할게요. 국내외 사정으로 경기가 불안정할 때 경기가 불안정하는 건 지나치게 활성화되어 있거나 지나치게 침체되어 있거나 정부와 중앙은행은 경기 안정 정책을 펼칩니다. 정부는 뭐해? 정부 지출과 조세를 조절하는 재정정책을 아 정부가 액션을 취하면 재정정책 중앙은행은 통화량과 이자율을 조정하는 통화정책을 활용을 합니다. 중앙은행이 액션을 취하면 그거는 통화정책 정제중통 이 정책들은 경기 상황에 따라서 달리 활용됩니다. 그렇겠지? 경기가 좋지 않을 때에는 사람들이 돈을 안써 쓰게 만들어야지. 총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경기가 좋지 않을 때에는 사람들이 돈을 안써 총수요 증가시켜야 돼. 정부에서 돈을 쓰거나 조세를 감면해줘. 세금을 깎아줘서 깎인 세금 세이브되니까 딴 데다 쓰세요 만드는 거지. 확장적 재정정책이나 통화량을 늘리고 이자율을 낮추는 확장적 통화정책이 활용이 됩니다. 은행에 돈 맡기셔봐야 돈 안 됩니다. 다른 데다 투자하세요. 대출이자 엄청 낮죠? 많이 빌려가서 투자하세요. 이렇게 한대요. 또 반대니까요. 경기 과열이 우려될 때에는 정부의 지출을 줄이거나 사람들이 돈을 너무 많이 써. 세금을 올리는 긴축적 재정정책이나 통화량을 줄이고 돌아다니는 돈을 줄여. 이자율을 올려 대출받기 사람들 부담스럽게 만들어 긴축적 통화정책이 활용이 됩니다. 이러한 정책들의 효과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는데 통화주의와 케인즈주의를 들 수가 있습니다. 두 학파의 입장 차이를 확장적으로 확장적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방금 본 것처럼 누구는 정부가 나서서 해야지 이런 아저씨들이 있었었는데 같이 연결이 되죠? 먼저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통화주의 화폐 수요가 소득 증가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화폐 수요가 소득 증가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화살표 방향은 이렇게 거꾸로죠? 소득 증가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여기에서의 화폐란 물건을 교환하기 위한 수단을 말하고 화폐 수요는 특정한 시점에 사람들이 보유하고 싶어하는 화폐의 총액을 의미합니다. 통화주의에서는 화폐의 수요에 따라서 이자율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이자율이 투자 수요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따라서 불경기에 사람들이 돈을 안 쓰는데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는 재정정책을 펼치면 국민 소득이 증가하고 화폐 수요가 증가해 돈을 자꾸 가지고 있으려고 그래 사람들이 이자율이 이에 영향을 받아서 여전히 정부에서 돈을 뿌렸지만 내가 움켜쥐고 안 놔 그러니까 이자율이 상승을 더불어 이자율의 영향을 받아 투자 수요는 높아진 이자율 때문에 투자는 수요가 급격히 이자에 크게 영향을 받아서 투자 수요는 높아진 이자율로 인해서 아 기업에서 대출받아서 투자하려고 했는데 이자율이 너무 높아졌어. 그래서 예상된 투자 수요보다 급격히 감소해. 결국엔 돈 쓰라고 돈 풀었는데 사람들이 풀린 돈 움켜쥐고 안 놔. 그러니까 경기를 호전시키지 못한다. 이 때문에 확장적 재정효과 정책의 효과는 기대보다 나를 것이다. 결국 불안기에는 정부 주도의 재정정책보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통해 통화량을 늘리고 이자율을 낮추는 게 오히려 낫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러면 위에다가 이렇게 또 정리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라고? 통화주의 이 아저씨들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정부가 나서는 대신에 중앙은행이 나서라. 재정정책 펼치지 말고 통화정책을 해라. 이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밑으로 갈게요. 세 번째 달러. 반면에 정부 나서지 말라고? 경기 안정을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케인즈 주의는 화폐를 교환 수단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자율과 역의 관계를 가지는 투기적 화폐 수요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투기적 화폐 수요는 어쨌든 또 단어 뜻이니까요. 투기적 화폐 수요는 통화량이 늘어나도 소비하지 않고 더 높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화폐를 소유하고자 하는 수요다. 따라서 통화정책을 통해 통화량을 늘리고 이자율을 낮추면 투기적 화폐 수요가 늘어나서 시장의 화폐가 돌지 않기 때문에 투자 수요는 거의 증가하지 않는다. 중간 거 훅 떼놔도 이렇게 화살표 방향을 그을 수 있으면 됩니다. 이자율이 낮아지고 있어. 시중에 돈이 엄청 돌고 있네. 사람들이 생각해. 누군가는 생각해. 이거 계속 시중에 돈 풀리면 언젠간 정부나 은행에서 이 돈 걷어간다. 그러기 전에 쌀 때 많이 풀렸을 때 가지고 있자. 그리고 정부나 은행에서 은행에서 돈 지들 수거해 갈 때 그때 내가 돈 다시 풀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케인즈 주인은 실제로 사람들이 화폐를 거래하는 등에 얼마나 자주 사용하였는지가 소득의 변화보다 화폐 수요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케인즈 주인은 확장적 재정 정책을 실시하여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국민 소득은 증가하지만 소득의 변화가 화폐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작기 때문에 화폐 수요도 작게 증가할 거라고 본다. 정부 지출이 증가하여 정부 지출이 증가하여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화폐 수요도 작게 증가한다. 또 화살표. 은행이 나서지 말고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 이거죠. 이에 따라 이자율도 낮게 상승하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예상된 것보다 적게 감소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확장적 재정 정책의 효과는 승수 효과와 구축 효과가 나타나는 정도에 따라 달라볼 수가 있습니다. 승수 효과는 내가 정부야. 여기에다가 이렇게 돈을 뿌려서 여러분들한테 지원금 뭐 한 20만원씩 주거나 혹은 50만원씩 세금을 깎아줬어. 그러면 가슴이 두근두근하면서 50만원 벌었으니까 어디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지금 나는 돈 얼마 썼어? 200만원 썼어? 근데 50만원 쓸 거야. 250만원 썼지. 50만원 쓸 거야. 300만원 돌아가지. 내가 뿌린 건 200만원인데 돈이 돌고 돌고 돌아서 400만원, 800만원, 1200만원 이렇게 돌고 돌게 된다고. 그게 승수 효과. 정부의 재정 지출이 그것의 몇 배나 되는 국민 소득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소비와 투자가 촉진되는 겁니다. 케인즈주의는 이러한 승수 효과를 통해서 아, 경기 부양이 가능하다. 사람들이 돈이 자꾸 돌고 돌고 돈이니까. 그런데 승수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케인즈주의가 주장한 바와 같이 정부 지출을 늘렸을 때 이자율의 변화가 거의 없어서 투자 수요가 예상 투자 수요보다 크게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예상보다 실제 투자가 조금만 감소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재정 정책을 펼치기 위해 재정 적자를 감소하고 국가가 일종의 차용 증서인 국채를 발행해서 시중에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채를 발행해서 시중에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채 발행으로 시중의 돈이 정부로 흘러가면 시장의 돈이 줄어들지 돈이 줄어드니까 이자율이 오르고 이자율이 오르면 소비나 투자 수요가 감소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세금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재정 정책을 펼치기 위해 국채를 활용하면 이자율이 오르고 소비나 투자가 줄어드는 것 그런 것을 무슨 효과? 구축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화주의에서는 구축효과에 의해 승수효과가 감쇄되어서 확장적 재정 정책의 효과가 기대보다 줄어들 거라고 통화주의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재정 정책, 기대가 줄어들 것이다. 진짜 일관성 있죠. 정부 나서지 말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재정 정책 하지 말고. 마지막 다섯 번째 달락. 이처럼 경기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특정한 정책의 긍정적 효과만 고려해서 정책을 실시하면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쓰라고 돈 뿌렸더니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안 써. 경제학자들은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의 의의를 인정하면서 그래 너네 기능은 하지. 이 정책을 적절히 활용해서 경기 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죠. 얘네도 이제 같이 볼 거예요. 윗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뭐예요? 문제가 있냐 없냐 문제지. 1번 정부의 재정 적자를 해소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얘기가 없죠. 끝. 확장적 정책과 긴축적 정책의 시행 시기는 언제입니까? 언제 확장적 정책, 언제 사람들이 돈을 불어요? 불경기일 때, 경기가 침체되어 있을 때. 언제 긴축적 정책을 합니까? 지나치게 과열되어 있을 때. 돈 너무 많이 쓸 때. 이거죠. 투기적 화폐 수요가 투자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경기를 거의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화폐 수요가 늘어나면 투자 수요는 거의 증가되지 않습니다. 정부의 지출 증가, 정부에서 돈을 풀면 국민 소득은 증가하겠지. 정부와 중앙은행이 각각 활용하는 경기 안정 정책은 뭐가 있습니까? 확장적 재정 정책, 확장적 통화 정책. 긴축적 재정 정책, 긴축적 통화 정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지. 됐을까요? 그래서 있냐 없냐 문제니까 요정도는 맞춰주세요. 이거지. 다음 옆으로 올라갈게요. 기억은 승수 효과고요. 시중에 돈 천만 원 풀었더니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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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소득이 더 늘어나는 거지. 나 정부한테 200만 원 받았는데 나 200만 원 쓰고 그 덕에 다른 사람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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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그 돈이 또 다시 나한테 돌아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 그 돈 또 쓰고 있겠지. 이렇게. 돈 쓰면 기분 너무 좋지 않냐? 별론가? 그래요. 니은은 구축 효과죠. 구축 효과는 뭐예요? 오히려 무엇을? 승수 효과가 감쇄시키는 거죠. 투자나 소비가 줄어드는 거지. 1번 승수 효과는 재정 지출. 예를 들어서 10조 풀었는데 전체적으로 더 큰 소득의 증가가 나타납니다. 맞죠? 구축 효과는 세금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정부 지출을 위해서 시중에 돈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뭐였었지? 소비나 투자가 줄어들었죠? 2번 괜찮아. 승수 효과와 달리 구축 효과는 정부 지출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그렇죠? 니은과 달리 기역 승수 효과는 재정 지출을 늘릴 경우에 승수 효과가 나타나면 돈 뿌렸더니 계속 쓰고 쓰고 돌고 도는 거죠. 투자 수요가 줄어든다? 아니죠. 투자 수요가 늘어날 것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근거지. 4번 틀리죠. 둘 다 정부 지출 확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결과들에 대해 분석한 겁니다. 잘했어. 정답은 4번. 23번은 여러분들 해주셔야 돼요. 요거는 정확하게 딱 1분 30초 만들일 거예요. 시작! 23번 거꾸로 볼 거예요. 국내 사정으로 경기가 삐릴이 돼서 긴축 재정을 사용을 하면 무슨 말이야? 사람들 돈 안 쓰게 만들 거야. 왜? 너무 많이 쓰고 있거든. 너무 많이 쓰고 있어. 경기가 과열되어 있을 때. 긴축적 재정 정책. 돈을 막 걷어들여. 그러면 시중의 통화량은 어떻게? 줄어들겠지. 감소하고. 이에 따라서 이자율이 변동합니다. 이자율 어떻게 될까? 올라가겠지. 이러한 정책을 통해 경기가 안정되었지만 대외 경제 상황에 의해 삐리리가 우려된다면 통화량을 줄이고 또 통화량을 줄여 해외에서도 지나치게 과열되어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사람들 돈 안 쓰게 해야 돼. 은행에 돈 맡기게 하고 대출하기 힘들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이자율을 어떻게? 올려서 경기 안정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1번. 다음 페이지. 74쪽에 24번 확인할게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문제지. 일단 25번 먼저 볼게요. 가와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가 어디서야? 가가가가가. 이자율이 올라가고 이자율이 올라갑니다. 뭐가 올라갑니까? 특정한 통기, 수치, 온도, 이자율과 같은 물가가 높아지다. 이런 뜻이죠. 그거하고 제일 가까운 것은 누구? 2번. 압력이 올라가면. 이게 제일 가까워서 없겠네요. 다음 24번도 딱 두 단어만 쓰여 드리고 여러분들 잠깐 생각할 시간 드릴 거예요. 옆에 가만히 살펴봅시다. A는 확장적 재정 정책 활용 이전의 상태. 돈 뿌리기 이전. B와 C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활용한 이후에 결과를 나타낸 겁니다. 즉, 이거는 칠판 잠깐 볼까요? 이랬는데 정부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 돈 뿌리면 이렇게 간대. 이랬었는데 돈 뿌리면 이렇게 간대. 이렇게. 일단은 뭐가 차이가 있어요? 기울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A 때의 이자율 이만큼이었는데 정부에서 돈 뿌리니까 이자율이 이만큼 증가했죠? 나에서는요. 어떤데요? A에서 C로 이자율 조금 올라갔지. 이게 분석하는 포인트인 거죠. 정부에서 돈을 뿌렸더니 오 효과가 있었어. 이자율 엄청 올라가네. 라고 이야기한 가는 통화주의고요. 가는 통화주의. 그러면 나는 나머지 하나 케인주주의겠지. 이렇죠. G는 이자율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정부 지출을 통해 총생산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 시점을 가능한 겁니다. A에서 G로 이만큼 총생산이 증가될 거라고 보고 다음 여기에서는 이만큼 통화량이 증가할 거라고 총생산이 증가할 거라고 총생산이 증가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소득이 증가한 겁니다. 이런 이야기겠네요. 네. 그냥 제가 바로 가도록 할게요. 정신이 흐릿흐릿해질 거예요. 이렇게. 자, 살펴봅시다. 가는 나에 비해 정부 지출에 따른 화폐 수요의 변화가 투자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큽니다. 자, 케인주주의입니다. 아니요. 케인주주의 아니에요. 통화주의예요. 어서 오십시오. 이 자리에 앉고 74페이지. 1번 틀렸죠? 가는 나에 비해서 화폐 수요의 변화에 따른 이자율 변화가 작다. 좋아. 가는 통화주의의 그래프다. 자, 살펴볼까요? 누가 더 커? 가의의 이자율 변화가. 가의의 이자율 변화가 더 크지. 그러니까 이자율 변화가 작은 게 아니라 큰 것으로 보아서. 2번 탈락. 통화주의는 괜찮은데. 1분만 참으면 돼. 다음. 나는 가에 비해 이자율에 따른 투자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한 것으로 보아. 오케이. 통화주의가 아니라 케인주주의라고 얘기했죠? 세상에. 통화주의인지 케인주주의인지만 써놨더니 1, 3번 날릴 수 있었지. 다음. 4번. 나는 가에 비해서 국민소득에 대한 화폐 수요의 변화가 작은 것으로 보아. 그렇죠. 나쁘지 않아. 나는 케인주주의의 그래프입니다. 그렇지. 케인주주의는 뭐라고요? 투기적인 화폐 수요가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화폐 수요 변화가 작다. 케인주주의다. 맞는 얘기지. 그래서 정답은 4번. 5번. 정책 활용 결과에서의 도출된 총생산값이 예상된 총생산보다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서 G가 예상이죠. G가 예상이지. 요만큼. 근데 실제로는 어디? 이만큼이죠. 요렇게 감소한 거겠네? 옆에서는 G가 요만큼 예상했지. 근데 실제로는 이만큼. 애길 조금만 감소했지. 에이 가가 훨씬 더 많이 감소하고 나가 조금 감소하죠. 나는 케인주주의다. 케인주주의 맞기는 하지. 근데 얘네 둘이 바꿔야 되겠네요. 총생산값이 변환된 거. 누가 더 많이 감소했는지 확인하니까. 그래서 틀린 얘기. 정답은 4번. 요정도로 확인하시면 되겠네. 잠시만요.